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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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여 년 전부터 재산용사님께서 수계농원에서 마음공부를 프로그램화해서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정전 마음공부를 대중화시켰고요. 그 이후로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정도에는 마음공부 사회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업무교 교단에서 적극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었고요. 마침 2010년쯤에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국가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그런 영역에서 마음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심심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건두학교님께서 하고 계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가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다든지 지금 소태사 마음학교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또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마음공부는 업무교의 큰 토대 위에 국가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 소개를 잠시 보니까요. 믿음이 아닌 이해의 측면에서 종교를 바라보고 또 종교 감수성을 키우는 종교 문해력 총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음을 강조한 것과 이런 이해의 측면에서 강조한 것의 차이점이 궁금하고요. 또 종교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어떤 건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에 기반한 수행을 강조를 하는데 종교 영역을 좀 벗어나서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종교를 바로 신앙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종교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종교 문화가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시대와 지역이 다른 배경 하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화 되는 시대에서 모든 종교 사상이 다 어우러지고 만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오해를 오해 때문에 더 나아가서 큰 편견 같은 게 형성이 돼서 다른 종교를 터부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과 갈등 또 전쟁과 같은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특히 각 종교가 자기 종교를 잘 믿고 또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교 혹은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함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종교의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 문제력은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불교가 생활 종교, 대중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탄생한 시기는 근대의 과학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고 또 그 과학 문명이 서구의 진출에 의해서 동양에 급속히 이식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특히 중국의 아편 전쟁 이후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됐었고 과거에 동아시아의 표준이라고 했던 많은 질서나 기준들이 와해되고 붕괴되는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종사님께서도 우주와 자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또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을 함께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깊은 고뇌,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 출발점을 저는 의문으로 봤고요. 의문은 영성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영성의 씨앗을 잃지 않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산신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도사를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러면서 밖으로 찾지 못하는, 밖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깊이 내적으로 성찰해 나가는 입정의 단계를 거치시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이 깨달음은 그래서 바로 영성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일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문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일을 어찌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으로 더 깊어지면서 굉장히 실천적인 사상으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전통 불교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물질이 개병되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개병되는 시계를 만나면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급속히 변하게 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의 환경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통 불교들도 혁신을 하고 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현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물질 개병 시대 이후에 나타난 종교, 온불교가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 그런 새로운 불교로서의 온불교는 현대의 과학 운명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불교 운동, 기존의 불교를 토대로 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중사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펼치시고 새로운 가르침과 제도로서 앞으로 시대에 많은 고통받는 민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서태산 대중사님은 또 다른 종교와 달리 교조가 직접 경전했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태산 대중사님께서 경전을 직접 쓰신 과정도 보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굉장히 감시도 심하고 또 탄압이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한글로 책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경전을 남기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성자들의 본의가 제대로 전화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자들을 받드는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성자들이 중요시했던 말씀도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건 물론 시대와 지역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근본 본의까지 달라져서는 되지 않을 텐데 종교 성자들의 본의는 어디를 가고 지금 많은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형식과 제도에 흘러가거나 또 그 본의를 왜곡시켜서 서로 전쟁과 갈등을 하는 데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교 성자가 이렇게 직접 성자의 본의를 담은 경전을 남겨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종교사적으로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또 온불교가 앞으로 성장에 나아가고 다양한 지역과 사회에서 또 활동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님 본의는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표준과 방향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현대 물질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면 조언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교무님께서 생각하셨기에 소태산 대중사님이라면 요즘 시대에 어떤 충고, 조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질명을 통해서 저희들은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은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의 문제입니다. 대중사님은 이걸 일상생활법에 잘 담아주고 계시는데요. 과거 불가에서는 자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성에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또 지혜롭고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본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주세요. 마음병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마음병을 우리가 경계를 따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만들어낸 병에 의해서 우리가 얽매여서 집착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체가 없다라는 원래 자리에 대조해가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우리 공부 국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경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계의 이면에 경계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대중사님이 제시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성의 원전함을 회복하고 또 깨어있는 마음을 안으로 잘 살피고 또 밖으로는 경계를 잘 살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는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실행 공부까지 그래서 이 공부가 온전한 생각으로 우리가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중사님께서 안내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이라는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소태산 대흥사님께서는 영성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태산 대흥사님이 특별한 어쩌면 특별한 분이시지만 소태산 대흥사님이 되신 과정을 보면 평범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영성의 씨앗으로 삼고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깨달음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론상으로 담고 계십니다. 이론상은 모든 사람의 근본 마음을 밝혀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곧 이론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대상도 이론상으로 바라보도록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부처이고 또 그분들이 끊임없이 은혜를 생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오히려 제가 우리가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반된 삶을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제시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순탄 대형사님께서는 이론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깊은 자신의 심층을 들여다보고 또 모든 사람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마음의 병에는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교무님께서도 분명히 경계가 찾아오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원불교 법문 등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말씀 들을 때 떠올랐던 법문은 천도품 17장의 말씀인데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습관과 업력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늘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서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더 큰 서원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 꿈으로서의 자신의 비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원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서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룰 만한 마음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선택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여유를 갖고 또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을 실행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습관과 업력에 찌들었던 삶이 아니라 더 큰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문을 항상 새기면서 밖으로 서원 반주하고 안으로는 내 자성을 반주하면서 안팎으로 원력을 세우고 내 심력을 키워서 업력을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거진원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교무님이 참여하신 학술 대회나 논문 발표 등을 종종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 저술 이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정사님 교법은 새로운 시대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론상을 중심으로 모든 진리를 통합하고 또 신앙을 통합하고 또 수행을 통합해서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우리가 잊지 않고 특히 원불교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종교의 표준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또 인류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마음이랑 연구소도 그 가운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진수 교무 모시고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이란 책과 함께 물질문명시대의 영성, 마음공부 등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교무님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매거진원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9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09년 수위단원 선거가 9월 23일 중앙총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교단 제4대의 첫 수위단원 선거로 공부하는 교단, 진급하는 교단, 화합하는 교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가출가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가교화단 총단회가 9월 23일 중앙총부에서 열립니다.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총단회에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도남교당이 교단 개축을 마치고 9월 29일 개축봉부의식을 거행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교화활동을 꿈꾸는 개축봉부의식에 재가출가교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익산성지 생활훈련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앙상주선언에서 진행됩니다. 교도 정기훈련 이수로 인정되는 생활훈련에 재가교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원교구 상시훈련 실천 강연대회가 9월 29일 교구청에서 있습니다. 강연자는 교구청에서 발표하고, 교도들은 각 교당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4 명상컨퍼런스 민 마인드가 9월 28일 소태산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열립니다. 명상으로 발견하는 생명의 의미를 주제로 싱잉볼 명상의 천시야 선생과 명상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제41차 원청회 훈련이 9월 28일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총부 유지 불사와 전무 출신 후원 불사, 해외 개척 불사에 도움을 주신 소중한 분을 모십니다. 대구 경북교구가 9월 29일 교구청에서 교화 실천 사례를 발표합니다. 교구 주간 전체 법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교화 실천 사례 발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주교구 한마음 인화운동회가 9월 29일 제주국제훈련원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즐기는 제주교구 한마음 운동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불교 익산성지 100주년을 맞아 제34회 원불교 미술제, 제11회 원불교 서회협회전, 제9회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진행되며 10월 2일 오후 2시 오픈식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가 제10회의 마음공부 지도사 연수를 10월 5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익산 캠퍼스에서 갖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생과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출가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공부로 법신부 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